의자는 고양이니까 의자도 영어로 H에요 아니요 chair에요 자 그래서 24 꽤 많았죠 오케이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맞든 틀리든 읽기 어 맞아 그걸 소리내서 하면 돼 ok status status ok 그래서 A는 뭐가 됐다 A A가 가지고 있는 4개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소리 A 여기서 A가 됐고 U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소리 U 그렇죠 여기서는 O 그래서 status 몇 가지 소리가 그 다음 얘는 Toss status 빠르게 하면 status 이래죠 status 자 얘는 뭐가 될까요? Paul Paul 자 그리고 참 전번에 선생님이 시험 쳤는거 봤는데 해리가 U하고 A하고 O하고 이 글자들을 정확하게 구분 안하고 쓰고 있어 예를 들어서 컷 컷 컷 컷 그러면 컷은 이렇게 써야돼거든 어소린 근데 컷트를 이거는 카트 아니면 코트겠지 커트가 될 수가 없지 알았어요? 정확하게 쓰는 연습 좀 더 해야 되겠어요 B레벨로 이제 올라갈 건데요 이 레벨에서도 반닉스 연습 확실하게 해서 우리 떼버립시다 얘는 뭐다? 파우 오가 R 파우 이런 소리 나요 오케이 수고했고요 계속해서 얘는 무슨 소리나 할까요? 그치? 서퍼를 서퍼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서 그 다음에 얘는 후, 어, 얼이니까 서퍼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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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형제님 저건 shot shot ¿ rồi? asked shot 그래서 O가 A 된거야 A 그래서 애는 아트 sh는 합쳐서 shot I'mакoni shot shed 어 혜리언니가 전번에 좀 1대1을 많이 못해서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샷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burn burn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 됐죠 r 됐죠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burn 그 다음에 여기다 b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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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안녕하세요 페리아 조금 더 목소리 크게 해줬으면 맞든 틀리든 나왔네 들어볼까 rou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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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 오유가 뭐 됐죠 아우 됐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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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렇게 하면 round 이렇게 하면 round 이렇게 하면 round 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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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라운드고요 얘는 뭐가 될까요 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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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 r 이렇게 하니까 turn 이렇게 하니까 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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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얘는 뭐가 될까 오우 오우도 오우 소리를 내야지 오우가 오우 됐어 그러면 일행한 슈퍼우즈 스포우즈 슈퍼우즈 그래서 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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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우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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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U가 힘 빠졌어 그러면 어 Y는 짧은 막대기 그 다음에 또 I 그 다음 E 중에서 E 됐어 CK는 뭐 됐더라 그렇지 그 그럼 얘는 키 그럼 얘는 럭 럭 그러면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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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럭키 럭키 운 좋은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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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얘는 어디서 봤지 OK 얘는 어디서 봤지 리턴 리턴 리 리 턴 리턴 OK E가 뭐 됐죠 그러면 얘가 리턴 리턴 그러면 E는 그러면 럭키 E죠 E가 E 된 거죠 E는 E R은 R 그래서 얘가 리 턴 리턴 유는 뭐 됐죠 어 됐습니까 리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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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쩝 쩝 그러면 O가 뭐 됐죠 아 그래서 합쳐서 쩝 쩝 OK 그 다음 얘는 갓 갓 그거 상관없이 책이 안 돼 있으면 그거 해야 됩니다 왜치 럭크 럭 OK CK는 그 O는 뭐 돼 찍으면 아 그렇지 그러면 합쳐서 럭크 자 가 기다려잉 럭크 자 가 기다려 공부하고 아 참 그리고 민준이 선생님한테 전화 알려줘야 돼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저 오늘 포 안 바꿨는데요 그렇지 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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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번호는 알잖아 잠깐 기다려 전화번호는 몰라요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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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얘는 뭐가 됐지 앞 그렇지 그러니까 합치니까 스탑 스탑 영국사람들은 스톱 이래서 스톱 O를 영국사람들은 항상 O를 O 소리 내기 그래서 영국사람들은 스톱 영국사람들은 스톱 그리고 미국사람들은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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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뭘까 U가 힘 빠졌어 그렇지 좀 더 빠르게 하면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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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하다구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세요